그냥 단순히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런 노래로 생각되는데요. 왠지 이번에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2002년에 우리 월드컵 때를 생각했을 때 아리랑은 정말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우리를 끊는 정말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미니어입니다. 그래서 꼭 다시 되찾는 우리들의 취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. 아리랑 화이팅! 잠깐! 잠깐! 너무 아리랑이 슬프지 않아요? 너무 아리랑 아리랑 아리로 아리랑 고기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로 못 가서 발병난다 후! 또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로 못 가시는 님은